구독, 좋아요, 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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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그거를 알 수 있거나 그럴 방법이 있다는 거는 그것도 도안이면 뭐야 내가 갑자기 20대 초, 중반, 후반까지 잘 지냈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운이 들어오는 느낌을 봐주는 얘기야 무난하게 잘 지내왔거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을 확 쳐 그럼 어디 가야 돼? 죽을둥 살둥이야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서서 내가 죽니만 이러고 있다고 점집 가잖아 안 가? 죽잖아 내가 10년 동안 20세 세월을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바닥을 치고 허우적대고 있어 연인간 연인간 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완전 풍집 통파가 일어났다 이말이야 점집에 오잖아 그치? 딱 그럴 시기에 내가 문화 편탄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을 치면 그 사람은 운이 깨지는 게 아니라 대운이 차고 들었는데 뭔가 운이 알려는 시기가 왔구나 조상의 덕을 볼 시기가 왔구나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끌어주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딱 낚아채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? 몇 명이나 있겠냐고 팁 알려줄 때 잘 낚아채란 말이야 아 진짜 인생 진짜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난다로 한지 몇 년을 갔다가 오래 지나고 내년이 됐는데 어떻게 챗바퀴를 돌듯이 계속 이러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은 벌써 대운이 들어왔던 지가 한참 된 거야 이제 대운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확 보여 누가 갑자기 10원 한 푼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돈을 확 금땡이를 던져주면서 너 사업 한번 해봐라 하고 던져준다고 그때 사람이 어떻게 정신 혼을 나요 내 인생이 이런 복권 당첨이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정신줄 놓잖아 10년의 운이 후 끝나는 거야 그때 세상에 이런 일이란 생각이 딱 들 때 할머니 찾아야 돼 그때 그러면 대운이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 잡아서 운을 확 열어주면 되는 거거든 몰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일반적인 면에서는 내가 대운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기복이 확 심해지고 바닥을 확 친다 이러면 나한테 뭔가가 문이 열릴 일이 있구나라고 낚아채면 되고 근데 너무 편타다가 갑자기 확 솟았어 이것 또한 나한테 말 그대로 시험이지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왜 복권 당첨돼서 왜 로또 특히 야 이런 사례 많더라 복권 당첨됐는데 아 그 돈 뭐 한 달이면 날린다대 뭐 한 달 날린대 그렇지 않아? 갑자기 없던 나한테 옹만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 사람이 정신이 나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? 근데 그럴 때 재수를 날리느냐 열대운을 받느냐거든 그때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찾아 찾아 할머니를 찾아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지대로 열어주세요 하면 되거든 이제 요런 거 좀 참고적으로 사보면 좋지 않을까 다 운을 거꾸로 타고 가고 있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지 자기들이 운이 열려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으면 전 운이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요? 이유가 다 있지 근데 그거를 너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대고 내가 뭐라고 다 일러줄 수는 없잖아 사람마다 들어온 들어온 막힘이 다 막힘줄이 틀린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? 방송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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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국이